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 10일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전반을 고객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, 로그인, 회원가입 등에 관련한 일련의 유스케이스 기반으로 목차를 뽑고요. 상세 설명을 기입합니다. 총 1장, 2장, 3장으로 나눠서 1장에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요와 구성에 대해서 적고요. 2장에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과 용어에 대해서 기입합니다. 3장에는 서브 시스템 개요 및 구성과 프로그램별 화면 설명으로 구성됩니다. 그래서 매뉴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딱 요점으로 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고객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